안녕하세요. 오늘 조금 더 화려한 스크린에서 파워포인트, 줌, 그리고 제가 있는 데가 교실이죠. 교실과 파워포인트. 이러한 방식으로 프레젠테이션을 교실에서 한다, 혹은 스튜디오에서 한다, 사무실에서 한다 라고 봤을 때 강의는 더 이상 어느 공간, 특정 공간에서 특정 학생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든지, 우리가 누구든지 그런 강의를 볼 수 있게 되는 교실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앉아서, 제가 이런 책상에 앉아서 이렇게 수업을 해도 되고 서서, 책상 자리에 앉았다가 서서, 일어나서, 아무래도 서서 하면 조금 더 익스포이셔가 편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서 파워포인트를 가는 거죠. 이 파워포인트를 가게 되면 교실에서 하는 수업에 대한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선생님이 조금 더 크게 하려면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런 걸 자유롭게, 어떤 장면의 카메라를, 카메라도 조정해야 되고 사람도 조정해야 되는데 그냥 직접 다 여기서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상태에서 선생님을 좀 더 크게 해서 나가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다 되는 겁니다. Teach from anywhere to everywhere. 이런 편성이죠. 줌이다. 줌 외에도 이제 화상 얘기가 많이 있죠. 그걸 통해서 중요한 것은 플랫폼, 5G, 4G, 아프리카에도, 네팔에도, 부탄에도 어디든지 지금 전화기가 되면서 전 세계의 백본망, 파이브옵틱 같은 걸로 이렇게 연결해서 다 연결됐다. Connected 세상이 됐을 때의 교실의 개념, 그동안은 학교에 가야만 가르치고 학교에 가야만 들었던 시대에서 이제는 선생님의 메시지를 어디서도 볼 수 있다라고 했을 때 교실은 다시 소위 우리가 얘기한 디지털 트랜스폰 교실은 어떤 식으로 변화되는가에 대한 간단한 내용입니다. 짧게 한번 제가 그냥 하던 내용들을 가지고 이 어떻게, Teach를 어떻게 하고, 또 Listening, 수업을 어떻게 하고, 수업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거를 이제 제가 한 손에 마이크를 잡고 한 손에는 파워포인트를 하면서 수업을 한다. 지금 저는 앞에 있는, 앞에 있는 제 화면들, 스크린, 프로젝터 스크린가 저를 보는 겁니다. 제가 저에게 가르치는 거죠. 요즘 제가 불교 이런 거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자기 자신, 불심을 본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성령 같은 것인 것 같은데 어쨌든 선생님이 여기 나온다면 여기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장면에 약간의 변화를 무리하게 줬습니다. 저기다 비행기도 띄우고 사과도 넣고 이렇게 해서 인터넷을 끄는 거죠. 동영상에 그 비주얼 이펙트를 줘서 조금 더 인터넷을 끄는데 여기 나오는 저 화면이 훨씬 더 몰입이 될 수 있다. 선생님이 있고 자료가 있으니까 몰입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저는 플립트, 거꾸로 뒤에서 갈게요. 플립트 티칭, 크로마케이스는 더 좋고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여기서 질문을 이렇게 하고 여기 학생들이 나오고 원격자 학생도 나오고 이렇게 구성하는데 이 아이보드라는 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프로젝터로 에지 브랜딩을 해서 크게 해놓고 거기다가 다양한 컨텐트를 소위 우리가 멀티플렉서, 메이트리스 스위치 이런 걸 써서 하듯이 우리 아이보드 안에는 이런 메이트리스 스위치의 기능들이 프렉스블하게 배치를 바꾸고 이 모니터마다 하는 게 아니라 그 공간 전체를 할 수 있는 아이보드로 넣어서 교실을 크게 하는데 더 나아가서 여기까지 다 교실 전체를 그렇게 바꾸자 하는 것이 이제 저희는 그 스크린을 하는데 때로는 인테리어를 그걸로 때로는 다른 교실의 원격도 하는 식으로 해서 선생님이 여기서 가르치면서 본인을 보게 되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다른 교실에 똑같이 되니까 우리는 VR 교실이라는 걸 만들 수 있게 된다. 이제 그런 개념이 되고 여기 가르치는 건 아이데스크.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아이데스크를 놓거나 아이 스탠드를 놓거나 해서 가르치면 이것이 어디든지 나가게 되는 소위 강의실의 DX 트랜스폼이 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실들을 여기서 가르치든 여기서 가르치든 이 스크린 앞에 선생님 나오는 랜덤 하면 학생들 이 벽에는 다른 교실 이런 게 다 되게 할 수 있는 아이보드와 소위 아이데스크 그리고 이제 원격 화상회의가 되는 것들을 연결하는데 단지 이렇게 많은 교실에 연결하게 되면 줌에서는 이제 한 어카운트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스미트라는 거 가지고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클라우드에서 한다. 제가 어느 의료회사의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이 화면을 보인 겁니다. 이렇게 보이면 거기 계신 분들이 전부 보시는 분들의 눈이 다 위를 본다는 거예요. 아이컨택이 되고 교실을 지금 학생들 이렇게 밑에를 보거나 우리 컨퍼런스에 가면 자료 쉬어다 보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을 이제 변화시키는 것을 이제 만들어보자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런 건 이제 그 캐리스에서 하는 이거는 서울예대에서 하는 장면을 보인 거고 시범으로 한 겁니다. 지금 세팅이 다 되어 있지만 여기는 기원대학에서 이제 여러 총장님 캐리스 원장님을 원격으로 하고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중계방식으로 했을 때에 그동안에 이제 이렇게 원격지에서 하시는 분이나 아이스튜디오 데스크가 있어서 비대면 대면 하이브리드 하는 것이 이미 됐다. 이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했지만 지금은 교실에서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런 내용인 거죠. 이게 이제 동영상인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에 그 뭐 조금 이제 임시로 한 거니까 아이데스크가 들어가고 여기 이제 발표하시는 분들이 있고 카메라들이 돼서 사회자 여기 계신 분을 해서 합성하면은 실시간을 하고 원격지에서는 이제 그 캐리스 원장님이나 대전 지역을 다 저기 대구 지역에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게 이제 회의실 문화 또 뭐 교실 문화 강당 문화가 다 이제 이렇게 변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회사 안에 이제 지금은 훨씬 더 아주 좀 예쁘고 이렇게 돼 있지만은 이런 컨퍼런스 학회를 한 겁니다. 여기 캐리스의 본부장님하고 또 여기 저 미디어 학회, 미디어 공학회 또 교육 공학회 회장님들이 여기서 이제 코로나 때 했는데 지금은 이제 더 멋지게 되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 사무실을 이제 오픈해 가지고 이제 하나씩 여러분을 초대할 예정입니다. 자 이런 교실에서 로컬 클래스에서 아이스튜디오를 설치했다. 이거 이제 노트북 같은 거로 지금 만들었습니다만 그걸 가지고 가서 설치를 현장에서 한 2, 30분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것이 원격지 어느 교실하고도 뭐 다 이해가죠. 줌으로 다 나갔는데 이제 다임에서는 좀 더 고화질 서버를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걸 하고 이번에 새로 나오는 이제 아이스튜디오에는 그 컨퍼런스 서버가 안에 내장돼서 교실 안에서는 거기만 가지고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합니다. 자 이런 그 로컬 클래스와 리모트 클래스가 됐는데 이게 핸드폰으로는 다 볼 수 있잖아요. 그 스마트 클래스로 스마트 클래스, 리모트 클래스 로컬 클래스로 했을 때 과연 이 학습 몰입도가 어디가 될 거냐 저는 여기가 눈앞에서 보이는 5인치 스크린이 뭐 더 작아도 문제가 아니지만 그 스크린이 이 앞에 스크린이 몇백인치가 되는 거니까 깨알 같은 글씨도 볼 수 있는 스마트 스크린 방식이 된다. 그런 뜻에서 스마트 교실 시대가 됐고 이거를 이제 노트북에 사는 어제 이제 KTX에서 제가 올라오면서 노트북으로 크로마케어 없으니까 믹서 스위치 방식이죠. 그렇지만 그래도 노트북 성능이 게임 노트북이 되면 백그라드 리모버리이 되기 때문에 교실이든 어디든 상관이 없게 됩니다. 사무실에서도 교실에서도 강당에서도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이런 식의 컨퍼런스를 스튜디오서부터 다 바꾸는 형태로 가야 될 시대가 됐다. 이제 저렇게 해서 제가 그 지난번 그 애트리에 했던 걸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여기는 그 국제회의실입니다. 이 애트리에 있는 국제회의실에 우리 아이스튜디오로 이렇게 4개의 스크린에 여기는 여기 섰지만 이게 사실 버철 공간입니다. 이 버철로 크로마키를 따서 원장님만 나오고 여기 프로젝터로 나가는 걸 합한 겁니다. 이 화면이 나가는 게 아니라 버철 공간에 나가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외부 지역의 그 애트리의 지역 지사들은 지역 연구소죠. 광주 이런 데 있는 팀들이 들어오고 질의응담 하시는 거 여기다 켜주고 그리고 이 애트리 안에 임원님들은 여기 계시고 그 계신 분들은 다 핸드폰하고 노트북으로 내부망 애트리에 있는 방송망을 통해서 2,500명의 직원들에게 다 방송이 되는 하이브리드 교육이 소위 강당이죠. 여기도 보이고 저것도 보이고 학생들 보는데 이제 질의응답을 이 핸드폰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맞고 여기 그 특정 부분에 계신 분들은 질의응답을 해서 이 공간이 이 공간이 열린음악회 부대처럼 돼서 모드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보인 그런 이제 보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저희가 그 줌으로 화상회의를 하면서 원교를 하거나 또 그런 방송을 이제 마음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식이 돼서 어디서든지 이런 새로운 교실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저희가 지금 거의 마무리를 한 아이스튜디오이고 사실은 다름이 아이스튜디오에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많이 개발해 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이스튜디오 같은 걸 우리 부조정실 이제 방송에 대한 부조정실이라는 게 있죠. 부정실고 그 다음에 주조정실. 주조정실은 뭐냐면 이제 KBS에서 24시간 송출을 하는데 송출 대행사에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찍어놓은 것들을 1학년, 2학년, 3학년이 그 하루 종일 실라버스라고 그러는 걸 방송으로 쭉 해나가면 강의는 한 15분 동안 강의 듣고 선생님들이 질의응답하는 학교실에서 하면 되니까 그럴 때 이제 APS라는 오토매틱 프로그램 플레이아웃 서버인데 저희는 이게 오토매틱 플레이아웃 시스템이라고 해서 올인원으로 만들어서 이번에 출시하는 것은 학교 방송을 정말로 방송국, 집에서 그 학교의 수업을 선생님들도 교실에서 하지 않고 방송에서 자동을 하고 선생님들 학생들하고 대화하는 공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자동 송출 서버를 이번에 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분해 방송을 해야 되니까 그 유튜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학교 안에는 그냥 우리가 와우저 서버 하나 빌트해서 넣어주면 항상 내부망을 써서 하고 화상에도 내부에 넣으면 내부 사람들을 쓰니까 인터넷을 가지 않아도 돼서 학교에 이제 전용선이라고 고속으로 KT나 이런 망이 왔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병목현상이 안 일어나게 되는 그런 솔루션들을 저희가 지금 해서 우선 부조정실은 교실, 회의실, 방송실, 사무실, 노트북 이런 걸 다 만들어서 어디서든지 방송을 지금 제가 하듯이 하고 클라우드 서버에 화상회의와 CMS 서버 소위 유튜브 같은 거지 학교 유튜브와 학교 줌을 넣어서 만드는 이 솔루션들을 저희가 이제 방송 솔루션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아까 강당을 여기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되는 그 강당의 화면을 더 크게 해서 보면 이 강당에서 나오는 이런 장면, 큰 장면, LED돈을 통해 이렇게 부터 가지고 다상의 브랜딩을 크게 해서 이머셋 디자인 스키, 핸드폰으로 변화하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이렇게 멋지게 해서 영화, 음악이라는 걸 방송, 디테일, 디테일, 디자인까지도 여기서 다 스키의 세계 점수에 함께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나랑이도 각 경실에서 모든 것을 화상회의를 통해서 교실이나 다른 교실을 통해 방송실에서 모든 교실 수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끝난 강의들은 이제 구글 클래스 같은 그 LMS에 넣어가지고 학생들이 교실, 강의를 만약 제가 지금 여기서 하는 이 강의가 이제 이 LMS에 올라가고 CMS는 유튜브니까 유튜브, 줌, 이것은 학교 LMS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구글 클래스나 이런 것이 LMS를 넣어서 하는 것은 동영상으로 강의가 만약에 대치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화면 여기서 지금 제가 만약에 이렇게 조금 더 선생님이 몰입되는 데서 하게 되면 그 강의, 이 강의를 스마트폰으로 보는 학생은 동시 눈 맞춤이 되니까 제가 여기서 한 영상이 유튜브로 여러분을 볼 때 동시 눈 맞춤이 되잖아요. 저 뒤에다 막 이렇게 돌아가는 걸 했는데 이런 그림을 저희가 다 선생님들이 쉽게 할 수 있게 만드는 IC7000을 쓰게 되면 같은 영상, 이 영상이 앞으로 이제 뭐 몇만 해가 갈지 모르지만은 뭐 지금이야 뭐 10명, 20명 보지만은 앞으로 이제 더 많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게 되는 강의 하나를 만들더라도 좀 임프레스하게 하자. 기존의 방송 문화에서 만들었던 KBSNBC 같은 그런 뉴스나 논설에 나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이제 이런 방송 문화가 만들어지는 데 있어서 이 컨텐트는 여러 군데서 교실에서 방송실에 만들고 그것이 스케줄에 의해서 집에서 항상 볼 수도 있고 학교 교실마다 그 시간, 실라버스가 지금은 각 방마다 다르잖아요. 선생님이 다녀야 되니까. 그런데 만약에 강의를 한 군데서 한다면 그것이 이 실라버스 같은 교실이 될 수 있다. 그렇게 하고 선생님들은 이제 그 학생들이 지도하는데 LMS로 혼자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기 지도 학습형의 강의가 되고 이렇게 만든 것은 우리 학점 공유제 이런 데서도 다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서버를 학교 안 또 KT나 이런 클라우드에 병행으로 놓게 되면 인터넷은 그쪽 애들 가서 하고 학교 안에서 이걸 봐서 우리가 네트워크 것이 없어지게 된다. 저는 이런 AR, VR, AI 지금 이 크로마키 백그라운드가 지금 크로마키로 하지 않고 지금 배경 리무벌로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게 굉장히 크로마키급으로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스튜디오에 가는 이유 조명, 마이크라는데 요새 마이크들이 아주 저렴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시범적으로 하는데 한 15만 원 되나요? 그런 거 가지고서 무선으로 다 되는 슈어에서 쓰는 그런 것들을 쓰고 있는데 강당이다, 스튜디오다, 회의실이다, 교실이다, 노트북 이동식이다 이게 다 되는 소위 텔레, 프리젠테이션 텔레비디오 시대였죠. 비디오로 하던 텔레비디오 시대에서 텔레프리젠테이션 시대가 되는 것으로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장치를 쓰면 여기에 있는 소위 여러 가지 매트릭스 스위처, 믹서 이런 걸 다 넣는 거 다 통합해서 아날로그로만 주는 게 아니라 스위처 안에 이것은 버추얼 스위처 다림에서 하는 특허도 지금 신청하는 것이 있건데 매트릭스 스위처를 전부 다 아이스튜디오라는 소프트웨어로 다 된다 거기에 USB로 캡쳐가 되든 IP로 캡쳐가 되든 다 되니까 이러한 식의 방송 문화를 만들어서 이제 다림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애프터코로나의 프리젠테이션 문화 정보와 지식을 다 클라우드 상에 올려서 가는 그런 것들을 지금 2023년 다림에서 여러분에게 정말 속 시원히 여러분이 방송을 하고 여러분이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강의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